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3일 서울시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공개했습니다. 2040년까지 약 20년간 서울시 도시계획 지침에 따르면 기존 2030 서울플랜에서 규정한 층고 기준인 35층 높이 기준은 삭제됐습니다. 용적 지역 체계의 전면 개편은 물론 서울 도심 전체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성장이 둔화된 도심의 기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3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만 2,285건을 기록했습니다. 1월보다 16.6% 감소했고 지난 2018년 5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심리적인 불안감이 큰 시점인 만큼 대선 이후 주택 정책의 변화에 따른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한국부동산원의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거주자의 인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930건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서울의 높은 집값과 금리 인상으로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천 아파트에 눈길을 돌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서울시에서 유연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해 서울 도심 내 초고층 재건축의 길을 열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주거지역 내에 적용됐던 35층 제한룰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성장이 둔화됐던 서울 도심의 기능을 강화해서 새로운 미래 도시 공간을 재편하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그런 만큼 앞으로의 변화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또 노란톡방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물가가 오르는 게 정말 무서운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지원 이사님께서 초인플레이션 시대 과연 누가 부자가 될까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모두들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부자의 숫자는 굉장히 적죠. 왜 그럴까요?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데 왜 소수만 부자가 될까요? 그리고 초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오는 시기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연 부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침공을 했고 세계 경제, 금융시장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고 많은 비트코인부터 주가, 나스다, 코스다까지 지금 반등과 하락과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 많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우리 돈의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아주 큰 대명제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중심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대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초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는 어쩔 수 없이 공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금본의제를 폐지를 하고 우리는 지금 금본의제가 폐지되면서 불태현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단어가 좀 어려우신 분이 있으실 텐데 불태현제라는 것은 바로 금으로 우리 돈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화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각국 중앙은행에서 그냥 종이를 밀어넣어서 언제든지 돈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이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고요. 1970년에도 굉장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고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은 바로 화폐가치의 하락이다라는 그 대명제를 잃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통장에 1억을 넣어놨는데 5년 후에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내 돈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왜 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왜 돈이 없어진다는 거지? 이것은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요. 금융 교육은 정말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번은 들어보셨죠. 이게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바로 개인 심리학자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가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당신 인생에 변화가 있다. 이런 걸로 많이 쓰였던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산이 어느 순간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됩니다. 이게 바로 부의 이전이죠. 이것을 지금 눈치를 채지 못하고 계신 분이 너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오늘 부동산 방송이니까 부동산에 포커싱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사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단지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집값이 잡히고 있다. 전세값에 전세가 안 나가고 있다. 여러 가지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통계치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사의 제목을 볼 게 아니라 기사의 내용까지도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융 지식과 경제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점이 바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화폐가치 하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맨날 사 먹는 과자는 가격이 똑같던데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과자는 가격은 똑같은데 안에 내용물은 작아졌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 화폐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처음에 부동산 초기 투자, 지금이 굉장히 기회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잖아. 집값이 더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 그러면서 지금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건데 보통 이런 분들이죠. 인플레이션이 화폐가치 하락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분. 두 번째로 전세금은 어차피 내주는 돈이잖아. 내 돈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특히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은행 대출이든 아니면 임차인의 전세금이든 남의 돈을 활용하는 그런 투자법이 굉장히 좋은 투자법입니다. 남의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이 돈을 버는 핵심이죠. 그런데 그것조차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고 투자금 한 5천에서 천만 원 갖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거기에 만든 것을 투자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빌라는 잘 안 오르잖아요. 아파트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파트를 5천에서 천만 원 갖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세 공부를 전혀 안 하셨다는 거고 갭 투자 비용도 전혀 지금 안 한 상태에서 투자에 뛰어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위험한 분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이제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요. 2019년에 16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한 대책이 나왔는데 2년 안에 기존 종전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지금 그 시기가 도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물량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 3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선 주자들이 350만 채 공급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서울에 아파트가 한 150채 정도 되고 그리고 빌라까지 해서 한 200만 채 됩니다. 350채를 어디다 지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바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밥을 먹으면서 어린 자식 자녀분들에게 우리 집 자산이 얼마고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채가 얼마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갚아 나가야 될까? 이런 것까지 굉장히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돈을 잘 버는 민족이 유대인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엄마 우리 집이 재산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그딴 거 신경 쓰지 마. 너는 공부나 해. 이렇게 윽박 지르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조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법의 첫 번째 길은 이겁니다. 부자들은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부자들은요.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주변의 유혹과 이런 거에 귀를 닫고요. 본인만의 용기를 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그러한 강단이 있어야지 바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부자는 그렇게 해서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부자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부자의 숫자가 이렇게 작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다 케우치고 났지만 지금 굉장히 기회가 적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서울에 작년에 굉장히 많은 재개발 열풍이 일어났고 최근에는 좀 사그라들었죠. 이유는 아십니까? 바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속통합개발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권리 선정일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2022년 1월 28일 이때까지 중공이 나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신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 금액으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중공이 난 것을 찾아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얼마 전에 보도자료가 나왔죠. 보통 이제 이렇게 후보지들이 선정이 되면 쪼개기를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읍니다. 그래서 실거주자들한테만 팔 수 있게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틈새가 하나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주택의 대지 지분이 약 5.4평 18제곱미터 여기는 무조건 갭투자 끼고 마음대로 거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피가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1.8평으로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사고 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기회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 딱 두 가지로 갈립니다. 현금을 갖고 계신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이런 일시적 2주택으로 나오고 있는 금매물 이런 것들을 잡으시면 가장 좋고요. 그러나 지금 현금 자산이 별로 없는 무주택자분들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불리해진다는 거 그거를 꼭 면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한국 유일의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민이 계층 사단을 중산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역할을 했고요. 내가 잠깐 장제 살다가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넓혀가거나 좋은 상급지로 옮겨가는 그런 좋은 제도였고요. 그리고 조금 저금리로 인해서 돈이 없고 소득이 좀 적은 우리 청년층들도 좋은 집에서 그래도 넓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제도였는데 이것을 지금 작년부터 대출금리와 그리고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월세 거래 비중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죠. 이렇게 되면 생겨나는 것이 사실 정부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월세로 가면 세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현 정부나 차기 정부나 이것을 바꿀 이유는 없죠. 그러나 지금 5억 원 초과의 전세금에 있는 그런 갭 투자를 하신 분들 그리고 입지가 절 안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월세 내다가 돈을 못 모으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거는 약간 거시적인 건데 외국 투자 회사들의 한국으로 이런 자본들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전세 제도 때문에 주택 시장에는 수익이 없어서 안 들어왔고 오피스 빌딩 위주로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베를린에서 83%가 임대주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의 90%를 소유를 하고 있는 바로 임대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대가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다. 무조건 지금 월세로 갈 경우에는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투택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택자분들은 종부세에 대한 그러한 것만 잘 여러분들께서 해지를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추가 매수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무조택자분들은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다라는 거 3월까지 그리고 현금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무엇이라도 잡아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대선 이후에 누가 돼도 별 차이가 없거나 극과 극으로 변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한다는 얘기가 있죠. 외국은 재산세만 냅니다. 종부세라는 게 없죠. 그래서 이것은 이중가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산세 통합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조세가 계속 세금이 증가하게 되면 조세의 정감이 귀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계속 이렇게 종부세나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면 임차인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가난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이런 거는 전체적인 세계 경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는 이번에는 동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 더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세에 임대차 시장이 안정이 되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굉장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후보지를 정해놨지만 5, 6년 안에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재구주택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양도세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야 되고요.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육 환수제 이런 것도 완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에 있어서 현금 청산 문제 이런 것들 빨리 진행이 되도록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이런 방향을 갖고 있는 그런 정부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위기다 이러는 시각들도 참 많은데 위기가 곧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런 기회에 저희와 함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볼 정보 체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동 역세권에 위치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만나볼 텐데요. 시세는 현재 6억 4천만 원에서 6억 6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무주택자분들한테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두택자분들이 종부세에 굉장히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경쟁자가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급지들 보통 이제 강남 역사 강남구에 대표하는 역삼동 그리고 용산 이런 지역들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무주택자분들이 좀 더 경쟁자를 없어졌으니까 물리치고 좀 좋은 가격에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소개 드릴 게 역삼동입니다. 국내 최대 업무 단지죠. 상업지구가 있고 그리고 학원가 모여 있습니다. 대지동 학원가 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고시 학원가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서 성인들에 대한 그러한 전문가 시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의 성지죠. 그리고 각 브랜드들이 여기에서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안테나 숍들을 모두 배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늠을 하죠. 성패를.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삼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외국계 다국적 기업까지 모두 모여 있는 곳입니다. 첨단 업무 단지의 메카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나 NFT 뭐 이런 관련 스타트업들이나 이 업종들에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개발 사업이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에 또 호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공식 집가 상승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건축 부동산 가격은 위에 있는 건축비 건물과 그리고 바로 땅값 이거 두 개를 합해서 하는 것이지만 건물은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가치가 떨어지지만 땅값은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개발 호재와 그리고 업무 단지와 바로 땅값이 계속 많이 오르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투자의 1순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곳은 이제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복화 도시로 성장할 겁니다.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첨단 업무 단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변에 고급 주거 단지가 있어야 됩니다. 실리콘밸리처럼요. 그리고 자연 환경이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자연 환경이 어딨냐. 경부속도로 지화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죠. 여기가 상부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공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용산을 지나 바로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바로 그러한 또 대단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가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시지가를 지금 보고 계신데 지난 7년 동안 서울시 평균과 그리고 강남구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고 계십니다. 이 빨간기 지금 바로 강남에 있는 공시지가죠. 상승률 굉장히 높습니다. 늘 높아왔죠. 그리고 서울 상위 10개 자치구별 공시지가에서도 역시나 강남구가 최고입니다. 그만큼 강남은 가장 1급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오르면 당연히 집값이 오른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만큼 시세 차익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이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오메크론이 변이가 있었지만 오피스 공실률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강남 바로 이곳입니다. 테헤란노. 여기서 지금 월 임대료도 사상 최대로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 4분기 기준입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고요. 오피스 공실률이 거의 1% 되기 때문에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 인재들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강남에 회사를 차려야 됩니다. 특히 이제 신생 스타트업들이 특히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공실률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영향을 덜 받는 IT나 스타트업들이 특히 여기를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대료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오피스에 대한 법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그만큼 고급 인력들이 많고 고소득자가 많고 그래서 이 주변에 주택들을 매수를 하셔야만 여러분들께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로 귀결이 됩니다. 뭐 교통 상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최대의 교통망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GTX-A 신호선 그리고 지금 신분당선의 연장선들 그리고 위례과천선, 위례신사선까지 모두 이어집니다. 그래서 명실공이 지금 바둑판시 모습을 갖고 있고요. 개발사업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최고의 개발사업은 테헤란노와 삼성까지 연결되는 바로 이곳이죠. 바로 현대 GBC와 영동대로 지하사업 그리고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한 7, 8년, 좀 길게는 10년이면 이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여기가 최대의 관광지면서 최저의 업무단지 그리고 세계인들이 찾는 국제 도시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맞붙여서 강남역 일대에 또 삼성의 2배 규모의 롯데타운 건설이 또 예정되어 있고요. 경보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인한 그런 또 수해 그리고 남부터미널 현대화 그리고 정부사부지의 한국형 실리콘밸리의 개발사업 이런 것까지 모두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 일대가 전체적으로 바로 그러한 요건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나왔습니다. 가로주택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거에 확대 확장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서 옛날에 가로주택 사업이 가장 많이 활발히 있었죠. 그런데 나는 그냥 재개발로 큰 대단지를 갖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강북의 대단지 아파트는 15억 정도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에서 나홀로 아파트는 20억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까지 여러분의 강남에 투자하면 향후에도 여러분께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룸 기준이고요. 지금 6억 4천에서 6억 6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또한 15평에서 16평 정도의 큰 투룸이고 그리고 임대가 5억 7천에서 5억 8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만큼 건물의 가치가 높다고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출제 투자 금액이 최소 6천에서 7천만 원이고요. 워낙 임대가가 높고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국내 최대의 개발 호재 지역이고요. 그리고 첨단 업무 벨트의 중심지에 여러분 투자하시는 겁니다. 가장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시재 차익이 높게 단기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아타운 사업도 적합한 그런 지역이죠. 특히 이제 건물이 대로변에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마치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삼동에는 정말 역삼동에 바로 이런 고소득 직장인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건물에 투자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 절벽이다 뭐다 해도 여전히 인기가 식지 않는 강남, 강남구 역삼동 소개 들어봤습니다. 이지원 이사님의 1대1 무료 상담도 준비돼 있습니다. 무주택자분들 꼭 1대1 무료 상담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 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와 변화하는 트렌드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두 지역, 이번에 발표된 2040에 관련된 그러한 수변 지역이 좀 더 부각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련된 지역 마포와 강동구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두 곳 다 한강이라는 이러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두 지역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부동산 입지가 상당히 중요해질 거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꼭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지역,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입니다.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한 방 3개짜리 아파트 만나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6억 7천만 원에서 6억 9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입지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만나볼 지역, 마용성강에 맞자에 들어가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포구, 마포구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주거와 또 주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업무면 업무, 상권이면 상권, 주거면 주거, 이러한 산박자가 골고루 갖춰져 있는 그러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오늘 살펴볼 지역, 주변 입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망원동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망원동 과거에 이런 한강에서 비오면 장마 시즌에 장기하고 그런 이야기까지 많이 들었었던 지역인데, 이제는 황골탈퇴한 그러한 지역이죠. 그러한 입지에서 벗어나 그 가치가 점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기에 상권의 확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으로는 한강이라는 굉장히 프리미엄적인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 이런 또 상권, 신천의 상권과 홍대의 상권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상수와 합정, 망원 이 세 라인이 이런 상권의 또 젊은이들의 중심지로 탈바꿈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망원동 안에는 전통적인 이러한 시장이 두 곳이 있죠. 망원 월드컵 시장과 망원 시장, 그 두 곳이 아직도 레트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망리당길 주변으로 굉장히 또 이러한 커피숍이라 될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그러한 상권이 잘 구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많은 유입 인구가 반영이 되고 있다. 또 전체적인 이러한 서울 공실률을 따져봤을 때도 서울에서 최저인 지역이 바로 마포구, 이런 망원동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하철 한번 보시면 위에서부터 은평구에서 내려오는 6호선 라인을 따라서 또 용산 지역으로의 이동성 굉장히 용이하고요. 또 합정용을 이용하신다면 2호선을 이용해서 서울의 이런 중심부 라인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한 라인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공원이 또 굉장히 많죠. 월드컵 공원과 하늘공원, 평화공원 등 이러한 또 한강의 가치 시너지 효과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지뢰도 굉장히 용이한 그러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위쪽으로는 재건축 이슈인 뉴타운과 성산시형 아파트, 증산 뉴타운 등이 또 포진되어져 있는데요. 성산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북 지역의 최대 재건축 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고, 이곳이 현재 3,710세대에서 5천여 세대의 대단지로 앞으로 변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곳에서 발생되는 폭발적인 이주 수요의 증가까지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으로의 직주근접성 빼놓을 수 없겠죠. 망원동 위쪽에 포진되어져 있는 상암 DMC와 강 건너편의 마곡, 지별리, 그리고 여의도의 국제금융중심지까지, 여기에 더불어서 또 도심 상황 업무 지구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동이 되겠습니다. 마포구 망원동 주변에 대학가를 품고 있다 보니까 젊은 인구들이 참 많이 찾게 되는 지역인데, 여기에 더해서 서울 도심 지역으로의 접근성까지도 상당히 좋은 곳이죠. 입지가 좋다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그러면 이 지역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랜드마크성 건물이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상암 DMC 옆쪽으로 해서 상암 롯데몰의 심의가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곳이 2025년을 완공을 목표로 앞두고 있는데요. 마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다. 상암 지역 같은 경우는 업무지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에 반해서 상업지가 좀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망원동 주변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랜드마크성 건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상암 롯데몰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또 홍대에 버금가는 상호권이 이곳에도 생기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현재도 교통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의선과 6호선의 공항철도까지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의 두 개의 노선이 추가로 인해서 교통의 중심지로 탈바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의 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로 탈바꿈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강변 쪽으로 해서 당연히 화력발전소, 상수 아래쪽으로 퍼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 석탄을 나르는 곳에서 문화를 나르는 곳으로 재탄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던 화력발전소가 지하로 내려가게 됨으로써, 지상부에 있던 그러한 부분들을 공원화시켜서, 주민에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앞으로 형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 시민을 위한 공간, 바로 문화창작발전소로 탈바꿈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외국의 런던의 테이트 모던의 사례처럼, 이곳이 발전소가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 그 외에도 공연장과 전시장, 수영장과 풋살장 등 주민을 위한 시설이 조성이 되는, 그러한 호재가 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도로의 여건도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부분들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성산대교랄지, 과양대교 주변으로 굉장히 차가 막히던 부분들이, 월드컵 대교의 개통으로 인해서, 그 차량 막히던 부분들이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죠. 이러한 부분들, 지금도 공사가 아직 다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사가 다 마무리되어진다면, 또 교통이 더더욱 편리해지고, 차량이 막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월드컵 대교, 지지분이 됐던 부분들이 개통이 된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여기에 연계해서 서부관선도로 또한 개통이 된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부관선도로, 지상부와 지하로 나뉘게 되는데, 또 지역 이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도로의 환경이 더더욱 좋아지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부관선도로 이용하신다면, 또 수도권 지역과 고속도로 이용해서, 충청권의 접근성이 향상되는 그러한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차 국가철도망,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상암 DMC역으로 두 개의 노선이 더더욱 추가되는 모습들, 첫 번째 노선, 강북 횡단선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목동에서부터 청량리에 이르는, 말 그대로 강북을 횡단하는 노선이 상암 DMC역으로 들어서게 되는 부분들, 이 안에 또 청량리에서 목동까지 19개 여기 되고요. 이 안에 또 GTX와 KTX의 환승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이동성이 확대되어지는 부분들,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앞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홍대 입구에서부터 부천의 대장지구로 이어지는, 서부 강역철도 또한 상암 DMC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들, 2028년 같이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두 개의 노선을 추가로 이곳이 교통의 중심지로 탈바꿈이 되는,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병 기본관리계획, 2040에서도 이번에 수변에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한강이 가지는 그러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죠. 수변 지역으로 지속적인 발전, 한강의 르네상스가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는, 또 합정 이런 당상권, 그리고 망원 라인이, 이러한 부분들이 홍대의 이런 문화권과, 또 절두산이란 이런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해서, 이렇게 주민을 위한 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이 되고, 수변 시설까지 연계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또 관광지로서도 탈바꿈이 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로 확충되어지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 또한 늘어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동이 되겠습니다. 마포구 망원동, 워낙에 예쁜 카페들이 많아서 저도 자주 찾곤 하는데, 이 지역 생각했을 때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달라진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랜드마크들 개발되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 효과까지 같이 누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포구 망원동, 이 지역 주변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마포구에 위치한 방 3개, 화장실 2개인 구조의 아파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라는 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금액대 6억 7천에서 6억 9천만 원대에 형성되어져 있는 아파트의 모습이고요. 전세 시세 5억 5천에서 6억 2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포에 7천에서 1억 4천의 금액에 투자하실 수 있는 아파트의 형태 설명을 드리겠고, 월세 시세 보증금 1억에서 월 120에서 150만 원동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2억 6천 8백에서 3억 원 정도의 실 투자금이 발생하시겠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시세까지 짚어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샘터공원역이 개통 예정인 지역의 다세대주택 만나볼 텐데요. 방 2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천 5백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강동구 고덕동 역시 입지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강동, 서울의 동쪽의 끝에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동구, 이 지역은 강남의 4구라고 일컫는 지역,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강동구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 역시도 그러한 앞으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덕 비즈벨리가 이곳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고덕의 비즈벨리, 굉장히 많은 유통시설과 상업시설, 그리고 업무지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강남권에 지금 100만의 일자리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지는 부분들, 바로 고덕의 비즈벨리에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더더욱 확충이 되어지는 부분들. 여기에 따라서 9호선의 연장 소식까지도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호선 굉장히 황금 라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지역의 상승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노선의 확장이 앞으로 계속되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8호선의 연장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8호선과 9호선은 또 추후에 남양도 지역으로 확대되어지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죠. 주변 지역, 고덕 그라시움과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등 주변의 고가의 아파트가 또 잘 형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 오늘 만나볼 지역, 바로 고덕 2-2지구라는 지역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런 재개발의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으로의 직주군접성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삶에 맞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도로가 굉장히 주변에 딱 봐도 좋은 환경을 보여주고 있죠. 강병북로와 올림픽대로, 그리고 앞으로 신설대, 세월세중강고속도로에 수도권 제1순환 도로까지, 여기에 지하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5호선과 9호선, 중요한 이런 업무지의, 도심 지역, CBD 업무 지역과 영등포의 여의도 라인, 그리고 강남의 국제기업 복합지구, 서울 3도심이라고 일컫는 이러한 지역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다. 5호선과 9호선을 이용해서 그러한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곳 강동구에 처한 고덕동의 입지가 굉장히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동구, 원래도 강남과 인접해 있어서 직주군접성 상당히 뛰어난 곳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고덕 비즈벨리라고 하는 거대 업무 단지까지 품게 됐다는 점에서, 입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동구, 고덕동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릴 부분들은 앞으로의 이런 가능성, 바로 재개발에 관련된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2월에 민간 1차 개발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었죠. 신통계라고 일컫는 1차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21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거주인 대부분의 이런 구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신통계의 방향성, 구에서 1개 내지 2개가 선정이 된다고 말씀을 정부에서 발표가 되었죠. 서울시가 그런 부분들을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러한 인기 지역들, 바로 용산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청파 2구역에 선정이 되었는데, 용산구에서 11곳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강동구, 오늘 살펴볼 지역이 바로 강동구인데, 천호 A-12구역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는 3곳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구에서 1개 내지 2개가 선정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부분들, 1년에 1개 내지 2개가 선정이 된다면, 용산 같은 경우는 최대 11년 넘게 선정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하지만 강동구 같은 경우는 선정까지 좀 더 빠른 시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소통합계획, 일반 재개발보다 좀 더 빠르게 그런 재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강동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덕 2-2지구, 오늘 살펴볼 지역이 이 지역이죠. 샘터공원역, 구호선이 확장되는 부분에서 바로 1분권에 만나볼 수 있는, 그 제외하고더라도 또 역세권 시프트로 반영이 될 수 있는 350m권 안에 들어오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고덕 2-2지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초고층 또 아파트가 들어설 수가 있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고덕의 비즈밸리가 바로 고덕 2-2지구 건너편에 들어서게 되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지가 상승을 받아볼 수 있겠죠. 또 고덕 1지구와 고덕 2지구가 그 옆에 포진이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평당가만 따지더라도 고덕 2-2지구가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 바로 이런 지하철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잘 반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이곳이 재개발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주변 지역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할 수 있는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고덕 비즈밸리, 이 안으로는 굉장히 많은 이러한 시설, 업무 시설과 유통 시설, 이런 상업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케아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집니다. 글린고가 굉장히 큰 규모의 이러한 공원도 설치가 되는데, 이 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150여 개의 이러한 회사가 들어서게 되고, 또 이러한 첨단 안대 산업과 유통 상업 시설, 이케아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시설과, 또 관공서, 강동의 세무서가 앞으로 또 이곳에 들어가게 서게 될 계획에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 이러한 경제적 유발 효과가 9조 5천억 원에 달하고, 3만 8천 명의 일자리,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매머드급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고요. 또 이케아, 이케아 사무임이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고향과 또 광명에 이어서 또 이케아 사무임이 이곳 강동으로 들어서게 되는 부분들, 도로의 여건도 좋아지면서 대중교통의 환경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는 유동인구가 더더욱 드러나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케아가 들어오게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또 9호선의 연장 소식, 중앙보험평까지 현재 연결되어져 있는데, 4단계 연장 구간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내정거장, 중앙보험병원에서 떨어진 부분들이 샘토공원역에 들어서게 된다. 중앙보험병원 역에서부터 종합운동장역까지 12분가량 걸리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 내정거장 더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분대 강남권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거기에 급행을 이용하신다면, 더더욱 빠르게 이런 업무 지역에 접근성이 좋아지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4단계 사업으로 샘토공원역 반영되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고속도로가 또 새롭게 연결되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는데, 구리에서부터 세종까지 연결되는 부분들,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재정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좀 더 빠르게 이러한 고속도로가 설치가 될 예정인데, 올해 바로 1단계로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구리, 하남에서 안성까지 1단계로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2단계 사업으로 2024년 안성에서 세종까지 연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세종까지 기존의 100분대에서 70분대로 단축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교통량의 분산 효과로 인해서, 경보고속도로와 중보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도 이러한 도로의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더더 확대되어지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연계까지 강화될 수 있는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먼저 경보고속도로 라인을 따라서 판교, 동탄의 신도시, 거기에 시작되고 있는 양재 주변으로 해서 가격이 어떻게 상승되고 있는지를 보신다면, 앞으로의 이곳이 어떻게 탈바꿈이 될지 예측할 수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한 발 빠르게 알아보셨기 때문에, 그러한 임장화 활동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개발 호재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장 크게 눈에 띄네요. 그렇다면 이 지역 주변 시세는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요? 네, 강동구 고덕에서 만나보는 투룸의 금액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5억 9천에서 5억 9천 5백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임대가, 전세가라고 전세가 3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봤으면, 전세안권 투자하셨을 경우에 2억 6천에서 2억 6천 5백만 원, 그리고 월세 시세 보증금 5천에 120에서 13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고, 대출 금액 2억 6천 정도 실행하신다면, 예상실 투자 금액 2억 8천에서 2억 8천 5백만 원의 금액에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시세까지 확실히 짚어봤습니다. 김기현 팀장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돼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1대1 무료 상담과 매주 일요일에는 서울 재개발 지역 분석 및 투자 방법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기현 팀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 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의 상담 창구 열려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다 하시면 전화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